자 2교시에요. 언어유희부터 먼저 갈게요. 언어유희는 이제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동음이어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비슷한 음절, 비슷한 소리가 못 되는 거, 반복되는 것도 있고 문장을 아까 도치법하고는 조금 결이 좀 다르거든요. 이거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를 장난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든다면 제일 유명한 거죠. 이게 봉산탈춤, 육과장, 양반춤에서 원래 양반은 두 개의 반을 말해요. 두 개의 반을 말해서 문반, 무반을 양반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개가죽의 양자, 멍멍이 가죽, 강아지, 개가죽의 양자, 밥상의 반자 쓰는 양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가 돼? 동음, 이위어가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말은 양반인데 뜻은 양반이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언어, 유희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거예요. 맴이니까 뭐하고 맵고, 쓰르람이니까 뭐하고 쓰고 그치?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장난하는 게 그런 거죠. 방금 생각나는 거, 귀뚜라미는 귀가 이상한 거, 귀뚜라미야, 귀뚜라미 뭐 이런 거. 비슷한 소리 반복되잖아. 그런 것들도 가능한 거야. 방금 생각했어, 방금. 방금 생각한 거야. 그래서 비슷한 소리 반복은 여러분 광고 카피도 되게 많아요. 바나나, 우유 옛날 광고 카피가 뭐였냐면 나랑 같이 바나나, 우유 마시면 나한테 바나나? 이런 거. 그런 것들 이제 언어 유희가 들어가는 거지. 아셨죠? 그 얘기고요. 세 번째 예시가 이제 이것도 유명한 거. 춘향전에서 나왔던 거.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방방방 반복되는 거죠. 네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것도 이제 언어 유희에 들어가는 거고. 이게 그거야 여러분. 춘향전에 나오는 건데 이게 아예 바뀌었죠. 그치? 바람 들어오니까 문 닫아라. 목 마르니까 물 들여라가 돼야 되는데 물 마르니까 목 들여라가 되는 거고. 그치? 문 들어오니까 바람 닫아라가 되는 거. 이게 약간 도치법은 아니고 아예 다 바꿔버린 거죠. 이해 돼? 이것도 역시 뭐가 된다? 언어 유희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숫자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열렬을 이 열렬자라고 보지 않고 숫자 10으로 본 거야. 숫자 10에 강조가 돼서 뭐가 되는 거야? 백녀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열렬을 이 열자로 본 게 아니라 숫자 10, 열, 열하나, 열두 이걸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열렬을 강조하기 위해서 열보다 더 높은 백녀. 아니야 우리 와이프는 천이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열렬을 계속 강조하는 거야. 이거랑 비슷하게 숫자놀이 하는 게 뭐냐면 봉산탈춤이 유명하고 여러분이 잘 많이 아는데 하회 별신구 탈놀이가 있어요. 하회 별신구 탈놀이 보게 되면 거기서 선비하고 양반이 분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자기 새해를 자랑하거든? 거기서 그래요. 나는 자식아 4대부 출신이야 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할 것 같아? 곱하기 2하면 돼요. 너 4대부야? 난 8대부야 새끼야.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4석 3경을 다 읽었단 말이야. 그래? 나는 뭐 읽었어? 난 8석 6경 읽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거지. 그런 게 다 뭐가 된다? 언어 유희가 돼버리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언어 유희는 좀 재밌어서 광고 카피에도 되게 많이 나와. 고기집 가면 가끔 볼 수 있는 카피가 뭐가 있냐면 기분이 저기압일 때에는 고기압으로라는 카피가 있어. 들어본 적 있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뭐 언어 유희가 된 거야? 저기압, 고기압을 이용한 거야. 저기압이야? 기분 안 좋아? 와서 고기 먹어. 고기 앞으로 와. 이 말이 되는 거지. 그치? 그것도 있었고. 얘기했던 적 있는데 정육점 광고야. 그러니까 정육점이 플래카드를 붙인 거야. 붙였는데 뭐였더라? 힘들 때 울면 3류. 힘들 때 누구한테 의지하면 2류.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6류. 재밌지? 그치? 그러니까 3류, 2류, 6류.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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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 반복하는 거잖아. 그게 언어 유희가 돼버리는 거야. 아셨지? 그래서 언어 유희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면 이런 거 하고 말장난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고급진 거야. 됐지? 끝. 그 다음 감정이입이에요. 자, 일단 잘 봐. 여러분들이 감정이입하고 이 객관적 상관물하고 보통 어떻게 오해를 많이 하냐면 감정이입이 되면 객관적 상관물이 된다. 또는 반대로 객관적 상관물이면 감정이입이 된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둘 다 필요 충족 조건은 아니에요. 여러분. 별개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감정이입이면서 객상, 객관적 상관물이 많고 또 객상에 감정이입이랑 이어지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같이 생각을 하는 건데 별개의 것이야. 별개의 것이야. 알겠죠? 따로따로 다니는 거지 감정이입이 돼야 객상이 되고 객상이 돼야 감정 이런 건 없어요. 알겠죠? 별개의 것이야. 감정이입은 여러분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안 어려워. 감정이입은 되게 쉬워. 내 감정을 대상에다가 이 입 집어넣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냐면 투영이라고도 해요. 집어넣는 거거든. 그래서 내 감정을 투영해서 감정을 이입해서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 감정을 집어넣은 건데 뭔 말이냐면 되게 쉽다니까. 자, 봐. 오늘 내가 기분이 되게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그런데 밖에서 막 비가 내리는 거야. 하늘도 우는 거야. 비 한 번 시원하게 내리는 거야. 야, 비 한 번 시원하게 내린다가 되는 거지. 왜? 내가 지금 뭐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맞잖아. 그런데 반대야. 내가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막 우울해. 너무 우울해. 그런데 창문을 열었더니 비가 내리는 거야. 뭐라고 해? 야, 하늘도 뭐 하는구나. 우는구나라고 하겠지. 왜 운다라고 느끼는 거야? 내가 감정이 그렇게 안 좋으니까. 그렇죠? 남학생들 생각해봐, 여러분. 내가 지금 내 나이에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부른다고 생각해봐. 집 떠나와, 열차 타고. 슬프겠어? 슬플까? 안 슬프지. 왜 안 슬플까? 감정 이입이 요만큼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자주 군대 갈 일은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한 두 달, 한 달 뒤에 군대 가는 애가 이등병의 편지를 부른다고 생각해봐. 그 새끼 울 수도 있어. 그렇지? 울 수도 있어. 맞잖아. 그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애를 할 때에는 살아가는 노래만 들리는 거고. 연애하다가 이별하면 무슨 노래만 들려? 슬픈 노래만 들리잖아. 그게 감정 이입이 되는 거라니까? 이해되셨어? 그거야. 그게 감정 이입이야. 그러면 실전으로 갈게. 실전에서 여러분 작품을 분석하다가 감정 이입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찾는 방법. 90% 이상이거든? 울어. 90% 이상 울 거야. 울면 무조건 뭐야? 감정 이입이야. 무조건. 김소월의 초원에서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감정 이입이야. 백석의 여승에서 산꽝도 서럽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서럽게 울었지? 감정 이입이야. 이해가? 여기도 봐. 간밤에 울던 여울. 신의 무리 뭐하고 있어? 울잖아. 감정 이입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게 감정 이입이야. 됐어? 자 그러면 객상 한번 가볼게요. 객관적 상관물을 줄여서는 객상 객상이라고 저는 수업을 하는데 객관적 상관물이 뭐냐면 엄밀하게 말할게. 다시 천천히 말하면 객관 상관물 어떤 대상이거든? 그 대상이 객상이라고, 그 대상을 객상,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르는데 이 객상이 뭐냐면 내 정서나 어떤 주제를 드러낼 때 가져다 쓰는 게 객상이야. 가져다 쓰는 게 객관 상관물이야. 그래서 이 대상을 가져다 쓰는데 그 가져다 쓰는 대상이 나랑 대조, 대비될 수도 있고 나랑 동일시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대비되는 것도 객상이고 동일시 되는 것도 뭐가 된다? 객상이라고 봐도 돼요. 아까 봐요. 그게 맞아. 틀린 말 아니야. 예를 들어서 유리왕의 황조관은 알죠? 헐헐 나는 저 꾀꼬리, 암수수로 정답구나. 이래, 외로울사 이네 몸은 누구와 함께 돌아갈 거라고 했죠. 자, 주제는 뭐야? 유리왕, 혼자 된 사람의 외로움이란 말이야. 그 외로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 가져다 썼어 지금. 꾀꼬리 가지고 왔지. 그래서 그 꾀꼬리 두 마리가 나랑 대비가 되면서 내 외로움이 더 강조가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꾀꼬리가 그 작품에서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야. 나랑 뭐가 됐으니까? 대비가 됐으니까. 그치? 두 번째 봐봐. 방 안에 켜있는 촛불이야. 누구와 이별화했길래 봐. 겉으로 눈물 지고 일단 천천히 초가 운다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초가 울어. 일단 1단계 뭐 된 거야? 감정. 2단계 됐지. 그 다음 읽었더니 저 촛불 나와 같아서 라고 했어. 촛불도 울고 있고 나도 울고 있단 말이야. 그럼 나하고 촛불하고 뭐가 됐어? 동일시가 됐지. 그럼 이게 뭐가 된 거야? 객관적 상관물이 된 거야. 이해되셨어? 그래서 여러분 나랑 대비되는 거, 나랑 동일시 되는 거 다 뭐야?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거. 실제로 여러분 시험에서 문제 풀 때 나랑 대비되는 거를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빼는 문제는 100문제 중에 3, 4문제도 안 돼요. 그때는 객상이란 말 대신에 그냥 단순한 거지. 나와 뭐 되고 있어? 대조? 대비되고 있어? 라고 하지. 굳이 객상이란 말 안 써요. 진짜로. 보통 객상이라고 할 때는 뭐 할 때? 동일시 될 때 객상이란 말을 많이 써요. 실제로 황조가가 여러분. 꾀꼬리는 나의 처지와 뭐 되고 있어? 대조? 대비되면서 내 외로움을 강조하고 있어? 라는 말이 100문제 중에 95문제 이상이고요. 진짜 귀해요. 꾀꼬리는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주는 객관적 상관물이야? 틀린 말은 아닌데 시험에는 잘 안 쓰여요. 많이 풀어봤잖아. 많이. 많이 안 쓰여요. 그냥 대조? 대비된다. 라고만 하지. 굳이 객상이란 말 안 써요. 객상이란 말이 나올 땐 보통 뭐야? 동일시 될 때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처럼 봐봐. 이 작품같이 감정, 입도 있고 그 감정, 입 대상이 객상도 되기도 하잖아. 겹치는 경우도 있는 거야. 근데 봐. 윤선도의 만흥이 아니라 견해요라고 하는 시를 보게 되면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많고 하고 하고. 그렇지? 부모님과 나는 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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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그리고 마지막에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울고 가느니로 끝난단 말이야. 일단 외기러기가 운다라고는 했어. 그럼 감정 입은 됐어 안 됐어? 감정 입은 됐지. 근데 내가 지금 운다라는 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지? 그럼 아직 모는 아닌 거야. 그렇지. 객상은 아닌 거야. 아닌 거야. 근데 만약에 외기러기도 울고 나도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울고 라고 했으면 뭐가 되는 거야. 감정 입, 객상이 되는 건데 외기러기가 운다라고만 했지. 내가 운다라는 얘기는 안 나왔거든. 그럼 그때 외기러기는 뭐만 되는 거야. 감정 입의 대상만 되는 거지. 나와 객상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 되셨어? 그 얘기야. 그래서 객상은 보통 동일시 되는 거고 감정 입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객상보다 중요한 건 감정 입이 제일 더 중요해요. 문제화 될 때에는 감정 입이 훨씬 더 많아. 만약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 알맞냐 알맞지 아니냐 라고 했을 때 1번 감정 입이 드러나 있어. 그러면 누가 우나 안우나만 보면 돼. 90% 이상이라니까. 보통 울 거야. 알겠죠? 진짜 귀한 거는 백석의 흰 바람벽에 있어 같은 경우에는 지친 불빛이 깜빡 이렇게 돼요. 불빛이 지쳐 보이는 거야. 내가 뭐 하니까. 지쳤거든. 그런 것들도 감정 입이 될 수 있는 거죠. 귀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 할 거야? 울 거야. 울면 뭐야? 의인화가 되면서 감정 입은 같이 가게 되는 거야. 아셨죠? 그게 감정 입하고 객상이었어요. 됐지. 끝. 그 다음에 심상. 심상은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어렵지 않아. 우리 얼굴에 여러분 감각기관이 몇 개가 있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이거. 촉각. 부드럽다 차갑다 따뜻다. 촉각이야. 그치? 그래서 이 다섯 개 감각기관이 시의 심상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90% 이상. 색깔이면 시각. 소리면 청각. 냄새면 후각. 맛은 뭐가 돼? 미각. 느낌은 뭐가 된다? 촉각이야. 90% 이상. 왜 90%라고 했냐면 남원이 10%는 뭐가 되니까? 공감각이라는 게 있거든. 그치? 공감각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자, 여기 잠깐 쉬어갈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푸는데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알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라는 말을 봤을 거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라고 한다면 심상을 최소한 두세 개 이상으로 써줘야 돼요. 다양한 심상, 두 개 이상의 심상이 나와주면 감각적으로 뭐 했구나? 표현했구나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런 얘기야. 그래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했어. 그럼 봤을 때 시각도 보이고 그러나 후각도 보이네? 그러면 뭐야? 감각적 표현 맞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적 표현이라는 얘기는 심상을 쓰는 거야. 오케이. 그랬을 때 여러분 공감각은 문장 하나에 심상이 몇 개 들어가는 거? 두 개 들어가는 게 공감각적 심상이야. 이게 90%거든요. 일단 봐봐. 한낮의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이야. 가볍다는 뭐가 되는 거야? 촉각일 거고 웃음은 뭐가 되는 거야? 청각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촉각, 여기는 뭐야? 청각이니까 공감각이야. 그 다음 두 번째, 푸른 종소리. 푸른은 뭐가 되고? 응, 시각이 되고 종소리는 뭐가 되고? 청각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공감각이야. 세 번째까지, 스미는 어둠이야. 스미다, 촉각이고 어둠은 뭐가 돼? 시각이니까 공감각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게 공감각이고 이게 90% 이상 출제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에 차지하는 문제가 바로 뭐냐면 감각의 전이라고 해요. 감각의 전이, 즉 전이 바꿔버리는 거야. 감각이 A에서 B로 뭐하는 거야?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떤 말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청각의 촉각화 또는 청각의 시각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순서를 하게 되냐면 어렵지 않아. 주어부터 차가다 봐. 주어부터. 주어가 메인이야. 자, 가벼운 웃음이야. 주어가 뭘까? 웃음이 가볍다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돼? 청각의 촉각화가 되는 거야. 푸른 종소리. 뭐가 주어야? 종소리가 푸르다가 되겠지. 맞아. 그러니까 뭐가 돼?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죠. 마지막. 스미는 어둠. 어둠이 뭐한다? 스민다가 되니까 시각의 촉각화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건 되게 귀한 문제야. 이 말을 왜 하냐면 이런 문제야. 다음 보기와 심상이 같은 것은? 이라고 했어. 자, 시험이 나왔다면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 새파란 시각이고 시리다니까 아, 촉각이네. 공감각이네. 자, 공감각이고 잠깐만 공감각인데 새파란 시각이고 초생달이 시리다. 잠깐만 초생달이 시리다. 새파란 초생달이 시리다니까 아,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각의 촉각화구나. 라고 했어. 아, 얘는 시각의 촉각화까지 했어. 봤더니 후각 시각 청각 이거 왜 한 거야? 시각의 촉각화 왜 한 거야? 10초든 20초든 30초든 할 필요 없다니까 이런 거 되게 귀한 문제야. 결론은 이 문제는 못 찾으라는 거야. 그냥 공감각 찾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그냥 푸른 종소리 끝난 거야. 그치? 이거 왜 하는 거냐고 시각의 촉각화 하지 말아야 하니까 처음에 알겠죠? 진짜 귀한 문제가 만약에 진짜 이런 만약에 이게 정말 귀한 문제라면 어? 공감각이네? 봤어. 봐야지. 일반 봤더니 공감각 공감각 공감각이야. 그치? 그러면 아 이게 그 문제야. 귀한 문제군. 못 찾으라는 거야. 감각의 전입 파악하라는 거야. 그래서 얘처럼 시각에 촉각하니까 이 1, 2, 3, 4번지 못 찾으라는 거야. 시각에 촉각화를 찾으라는 거야. 이 문제는 여러분 100문제 중에 한 3문제 될까 말까? 엄청 귀한 거야. 나도 많이 못 풀어봤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나오게 되면 쓸데없는 하지마. 시간 아까우니까. 그냥 공감각만 가면 돼. 아셨지? 그렇게만 하시면 심상문제도 끝나요. 별건 없어. 알겠죠?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공감각 이렇게 파악해 주시면 돼요. 끝.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이 여러분 시상전개방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만 하면 문화 끝나는 거야. 그치? 시상전개방식 나오죠. 그쵸? 별건 없어. 있지? 깜짝이야. 없는 줄 알았어. 시상전개방식은 시를 어떻게 써내려가고 있느냐 그걸 묻는 문제야.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시를 써내려가고 있다. 자, 근데 봐봐. 이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재밌는 게 뭐냐면 사실은 작품, 문화작품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 시간적인 배경과 무슨 배경이 있을까? 공간적인 배경이란 말이야. 그치? 이거 기본할 때 하는 건데 여러분 항상 이야기에는 시간적인 배경도 있고 공간적인 배경도 항상 같이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따로 다니는 거야? 함께 다니는 거야? 함께 다니는 거야. 지금 이제 뭐 한 4시 20분 이게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잖아. 이게 시간적 배경이 공간적 배경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야기에 따라서 시간이 중요한 게 있을 거고 이야기에 따라서 공간이 중요한 게 있겠지. 우리가 여러분 여행지에 가면 시간이 중요한 거야? 공간이 중요한 거야?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럼 여행지를 왜 간 거야? 그치? 공간이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여행지에 가서는 공간이 중요해서 여행 갔다 와서 쓰는 우리가 기행봉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한 거야? 공간이 중요해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시간이냐 공간이냐 이거는 어떤 이야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다시 시간은 열심히 계절적인 것과 시대적인 것으로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점심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급식실로 뛰어갔다 라고 하면 무슨 배경이 되는 거고 이게 시간적 배경이 되는 거고 그치? 창밖에 눈이 내기 시작했다 라고 하면 무슨 배경이 되는 거고 계절적 배경이 되는 거고 그치? 뭐 어저께 우리 작품 공부할 때 뭐 이밤사 귀뚜리도 울고 귀뚜라미가 우는 날이래. 귀뚜라미가 언제 울어요? 보통? 가을이잖아. 그치? 그래서 귀뚜라미가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계절적인 배경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다 귀뚜라미가 울고 있다 이런 게 뭐다? 계절적인 배경을 드러내고 일본 순사가 우리 아빠를 잡아갔어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시대적인 배경이 드러나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작품을 파악하면 되는데 문제에서는 시험 문제에서는 작품을 던져주고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라고 해도 되는 거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도 맞다 안 맞다 맞는 거야. 그건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시조 중에 그 얘기 들어봤어요. 이화우 흑불일제 울며잡고 이별한 님 축풍낙엽에 저도 날 생각하는가 그치? 천리의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한 놈에 날 하는 게 있어 있어. 기생이 쓴 시조 그치? 이화우 배꽃이 우 배꽃 사과 배할 때 그 배꽃 이화우 비처럼 팍 날릴 때 이별한 거야. 언제 이별한 거야? 봄에 이별했지. 그치? 근데 축풍낙엽에 저도 나 생각하는가 라고 했어. 축풍낙엽이니까 언제가 된 거야? 가을이 된 거지. 그럼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해도 되는 거고 뭐의 변화? 계절의 변화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해도 되는데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시간, 계절, 시대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끝. 두 번째는 그럼 당연히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 되거든요. 이건 여러분 직렬 무시하고 공간의 이동하면 신경림의 농무예요. 무조건. 신경림의 농무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뭐 면항정가라는 것도 공간의 이동이 있지만 신경림의 농무가 최고야. 그리고 13년도 사회복지직 나오고 아직 안 나왔단 말이야. 벌써 한 8년 됐어. 나올 때 됐다니까 진짜로. 나올 때 됐어. 나올 때 됐어. 여러분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운동장, 운동장 앞에 학교 앞 소주집 그 다음에 장거리 그 다음에 쇠전 그 다음에 도수장 이런 식으로 공간의 이동이 되는데 그냥 이 작품은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을 보이고 있구나. 끝이야. 알겠죠? 그래서 읽어보고 공간이 바뀌고 있어 하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시선의 이동인데 이거는 행정직에서 3년 됐나? 4년 됐나? 이거 그대로 나왔어. 박목월, 총로루 이거 자주 나오거든 이 작품이. 이 작품이 뭐냐면 먼 산 청운사야. 멀리에서 끝이 내 옆에 있는 느릅나무로 보거든? 원경에서 금경으로 시선이 뭐한 거야? 바뀐 거지. 그래서 원경이냐 금경이냐 금경에서 원경이냐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위에서 아래냐 이것만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박목월의 총로루도 역시 되게 중요한 작품. 그냥 나오면 또 나올 수 있는 작품. 이거 던져주고 나서 시선전개 방식이 뭐다? 원경에서 금경으로의 시선의 이동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 끝나는 거야. 알겠죠? 또 이 작품이 되게 짧아. 짧아서 우리한테 참 좋아. 짧아야 되니까. 문학도 그렇고 비문학도 그렇고 아 떨린다. 뭐가 나올지. 우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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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이게 시선의 이동 원경, 금경 아셨지? 이게 시선의 이동이고요. 그 다음이 이제 여러분 선경우정이거든요. 이게 이거 뭔지는 알죠? 먼저 경치 얘기하고 나중에 뭐 얘기하는 거야? 정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조지훈의 봉황수가 나왔지? 행정직에서. 그치? 퇴락한 궁궐을 먼저 보여줘요. 일제강점기 퇴락한 궁궐을 먼저 보여줘. 그래서 선경이 되는 거고 그 나중에 나라를 잃은 슬픔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후 정이 된단 말이야. 선경 후정이란 말이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게 한 시에서 한자로 쓰는 시 있잖아. 그 한 시에서 많이 썼던 방법 중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선경 후정만 이게 법적으로 있는 건 아니야. 바꿔도 돼. 어떻게? 선 정 후 경 해도 되는 거야. 김소월의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어. 그립다? 말을 할까 하니 그리워. 그냥 갈까? 그래도 한 번만 더. 아쉬움. 이게 2연. 1연의 그리움. 2연의 아쉬움. 3연의 이별을 재촉하는 까마귀가 나오고요. 4연의 앞 강물이 나와요. 강물. 3연은 까마귀. 4연은 강물이거든. 1, 2연은 그리움과 아쉬움. 3연은 까마귀. 강물. 뭐가 되는 거야. 선정 후경이잖아. 그치. 그래서 그 작품은 또 선정 후경의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셨어? 그거 보고 풀면 되는데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거 다 알아. 공부 다 해서. 시험에 나왔잖아. 한 번 다시 보고 한 번 다시 봐. 선경인지 선정인지 알겠죠? 이거 되게 제가 되게 많이 강조하는 건데 제가 실제로 여러분 내가 봐서 그래. 여러분한테 아까 그 김소월의 가는 길 시험에 문제를 내고 뭐라고 냈냐면 위시에 대한 설명을 알맞냐 알맞지 않냐라고 했을 때 1, 2, 3, 4번에다가 뭐라고 냈냐면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어라고 냈단 말이야. 선경 후정이란 말이야.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잖아. 근데 학생들도 어때요? 문제 풀 때 선정 후경 넘어간단 말이야. 그치? 진짜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보면 그게 맞대. 나머지 이상한 어마한 걸 골라놓은 거야. 그래서 내가 답 불러드릴게. 막 답 불러줄 거 아니야. 8번에 8번이야? 8번에 3? 이런 애들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해가 안 간다. 뭐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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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 거야. 내가 풀이할 때 그래요. 여러분 8번 틀렸지? 다시 한번 봐봐. 선경이야? 선정이야? 내가 봤다니까. 진짜야. 그래. 진짜로. 학생분들이 그래.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니까. 해야 돼. 아셨지? 해야 돼.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꼭 하셔야 돼. 다시 똑바로 읽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채점할 때 여러분 나도 공부해봤잖아. 나도 공부했지만 채점할 때 되게 웃기다니까. 웃긴 경험 되게 많잖아. 채점할 때 되게 웃기잖아. 예를 들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었어. 다 풀고 나서 이제 채점을 하는데 5, 4, 3, 2, 1 5, 4, 3, 2 맞아. 5, 4, 3, 2 다 틀리니까 내가 지금 답지를 잘못 편 줄 알았어. 그래서 다른 답지인 줄 알았어. 그치? 근데 봤더니 맞아. 내가 틀린 거야. 그치? 그래서 5, 4, 3, 2, 1 틀리잖아. 그럼 처음에는 막 허우 허우 하거든? 뒤에가 계속 틀리잖아. 계속 틀리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 팍! 이게 이제 달관의 경지. 네. 탈속의 경지, 달관의 경지가 되는 거지. 한두 개 틀리면 화가 나는데 계속 틀리면 어이가 없는 거야 내가. 그치? 그러다 계속 틀리면 어떻게 돼? 에이. 던져버리는 거지. 안 해. 네. 나도 그래 봤어. 나도. 정말 처음에 막 틀리면 답안지께 뒤져버릴 때 너무 비참해. 그랬을 때 답안지가 정말로 틀리면 다행인데 아 뭐야 이랬는데 맞으면 비참한 거지. 그치? 나 옛날 대학 다닐 때 고3에 과외도 했었어. 옛날에 알바로 과외도 했었는데 이 새끼가 머리는 되게 좋거든? 머리는 되게 좋은데 진짜 공부 안 해. 머리는 되게 좋아서 그런 거 봐. 모의고사 두세 개를 풀어놓으라고 했어. 그게 숙제야.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다음에 가서 뭐 할 거야? 이제 채점을 할 거 아니야. 채점을 가는데 틀리고 틀리고 맞고 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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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고 틀리고 틀리고 하는 거야. 내가 막 하고 있었어. 갑자기 선생님 왜 잠깐만요. 왜 잠깐만요. 나 얼굴이 빡빡 빨개지는 거야. 난 알지 이미. 나도 경험이 짠빡이 몇인데 답지 잘못 벗겼어? 그랬더니 얘가 그러니까 6회를 벗겨야 되는데 7회를 벗긴 거야. 그러니까 틀려 안 틀려? 틀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동안 쭉 벗긴 거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퍽 때렸지. 그래서 고대에 갔어 그래도. 공부 잘했어. 머리가 좋아.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 고대에 갔는데 걔가 지금 몇 살이야? 15년 17년 더 됐나 보다. 20살로 잡으면 서른여섯일곱이야? 그 새끼라고 하면 안 되네. 그렇지? 같이 늙어가는 거네. 큰일 났다. 안 되겠다. 그렇지? 많이 드셨네. 그 부분. 그렇지? 자 그거야. 그래서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선경 후정이냐 선정 후경이냐 한 번만 더 읽어주면 돼. 알겠죠? 이거 좀 고급진 시상경제 방식이고 제일 아 그 다음에 대조 대립은 되게 쉽죠? 아까 우리 황조가가 대조 대비가 되는 거야. 나랑 뭐 되는 거? 대비되는 거. 알겠지? 그거 보시면 되고 지금 수미상관은 다 알죠 여러분. 머리와 꼬리가 똑같이 대응을 이루는 게 수미상관이 되잖아. 그래서 제일 좋은 얘기가 뭐가 되냐면 봐봐 잘 보여 여러분? 이게 이제 그거야. 조지훈의 승무야.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의 접어 나빌레라로 시작해. 끝날 때도 뭘로 끝나? 얇은 사 하얀 고깔은 고의 접어 나빌레라로 끝난단 말이야. 이게 수미상관이 되는 거야. 김소울의 진달래권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율이다로 시작하죠. 맨 마지막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율이 끝나잖아. 똑같지? 그치? 뭘 똑같아. 좀 다르지. 말없이 고의 보내드리율이다. 죽어도 눈물 아니 흘리율이다. 그치? 어쨌든 패턴 같잖아. 그게 뭐가 된다? 수미상관식 구조가 되는 거야. 알겠죠? 수미상관식 구조는 여러분 효과가 이렇게 네 가지거든요. 운율, 의미강조, 아까 얘기했으니까 말했잖아. 수미상관이니까 맨 처음 맨 끝 반복되잖아. 반복되면 뭐 생긴다고 했어. 운율과 의미강조 생긴다고 했잖아. 그리고 안정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안 보이시나? 처음하고 맨 끝이 똑같으니까 그치? 그게 좀 약간 밸런스가 맞지. 그래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운이 뭐냐면 약간 끝난 것 같아? 안 끝난 것 같아? 안 끝난 것 같잖아. 여운이라는 게. 그치? 왜냐하면 봐. 얘로 시작했잖아. 얘로 끝나니까 다시 뭐 하는 것 같은 거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게 여운이야. 오케이. 그래서 수미상관식 구조는 운율, 의미강조, 안정감, 여운이라고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에 이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냐 알맞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수미상관식 구조가 사용되었어라고 하면 다시 보면 되잖아. 그치? 맨 처음과 맨 끝이 뭐 하는구나. 같구나. 그러면 맞는 거고 아니면 틀리는 거고 간단해. 어렵지는 않아. 알겠지? 그게 수미상관식 구조고요. 마지막 점층적 강조는 이제 점점 커지고 많아지고 심해지는 건데 그닥 중요하지는 않아요. 우리 예시 시조 있죠? 그치? 배인데 배 상태가 되게 상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날씨도 되게 안 좋고 갈 길은 멀고 그치? 거기다가 해적까지 만났고 이게 이제 설상 가상 업체인데 덮친격 이런 게 이제 시상 전개 방식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거야. 되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갔는데 가방 하나를 안 들고 왔어. 가방 하나를 안 들고 왔어. 야 이거 큰일 났다. 여행지인데 가방 안 들고 왔네. 큰일 났네. 아이씨 어떡하지? 괜찮아. 여행지니까 놀고 가면 되지. 아차 그 가방에 지갑이 있네. 이해가? 아차 그 가방에 지갑이 있네. 돈이 없네. 큰일 났네. 아 일단 숙소 가서 일단은 체크림부터 먼저 하자. 숙소 갔더니 내가 다음 달로 예약을 해놨네. 잘못 예약했네. 이해 돼? 어 그래서 잘 데도 없는 거야. 오케이 계속 안 좋아지잖아. 이게 뭐가 된다? 점층적. 그렇게 보시면 돼. 알겠지? 그게 점층이고요. 자 이거야. 마지막 마지막 이게 시상 전개 방식에서 가장 끝판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추상적 관념적인 대상을 구체적 시각적으로 바꿨다. 그 말이야. 천천히 얘기할게요. 추상관념은 눈에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표현한 게 추상관념을 구체 시각화 됐다라는 얘기야. 실제로 여러분 시를 쓸 때 이것도 있기는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걸로 표현하는 거 예를 든다면 유치원의 깃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올 향행 흔드는 노스테이저 손수건 내가 지금 뭐 보고 있어? 깃발 보고 있죠? 깃발 보고 있잖아. 주제가 뭐야? 이상향에 대한 동경 동경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서 안 보이는 걸 끄집어냈단 말이야. 그치? 이건 안 중요해. 왜? 너무 흔하거든.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나오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오케이. 그랬을 때 행정직도 한 4년 된 것 같아. 3년? 4년 된 것 같아. 황진희 시조가 제일 대표적이야. 봐. 동지 딸 기나긴 밤을 한월이 변해내어 춘풍 이불아 서러서러 넣었다가 어론린 오신 날 밤에 구비구비 펴리라 이런 식이 있거든. 이 내용이 뭐냐면 겨울밤이야. 겨울밤은 짧아 길어? 겨울밤은 굉장히 길지. 근데 님은 없어. 나 혼자 있어. 그러니까 밤만 쓸데없이 뭐 한 거야? 긴 거야. 님은 봄에 온다고 했나 봐. 그럼 봄에 님이 오는데 봄밤은 짧아 길어? 지금보다 짧잖아. 그러니까 내가 님과 오래 있을 수 있는 거야? 오래 못 잊는 거야? 오래 못 잊지. 그러니까 이 겨울밤을 조금 잘라서 키픽, 보관해놓는 거야.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관한 거야. 보관하고 있다가 님이 오신 날 밤에다가 이어붙이는 거지. 그럼 시간이 길어져 안 길어져? 길어지죠. 그런 시란 말이야. 이해가? 그러니까 님이 이제 벌써 어구야. 벌써 새벽이네. 벌써 새벽이 됐어. 잠깐만 기다려봐. 네 시간 더 드렸습니다. 노래방 갔다. 그렇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있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시야. 근데 이 시가 왜 추상관념을 구체 시각이냐?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잘랐다가 넣었다가 붙이잖아. 물건 다루듯이 했잖아. 그래서 이게 뭐다? 추상관념을 구체 시각화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만약에 이 작품이 안 나온다면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작품은 뭐냐면 사설 시조 중에 창래고자, 창래고자, 이내 가슴에 창래고자가 있어. 방금 무슨 구조야 이거? 창래고자, 창래고자, 이내 가슴에 창래고자 무슨 구조야? A, A, B, A지. 그치? 생각해봐. 가슴에 창을 내겠대. 말 돼, 안 돼. 안 되지? 마찬가지야. 얘도 추상관념 뭘로 한 거야? 구체 시각화한 거야. 맞지? 그거야. 그래서 이 작품은 창래고자, 창래고자, 이내 가 창래고자는 1등이 1등은 이건 아니야. 1등은 이건 2등이거든, 출제율이. 1등은 뭐야? 중장의 창 재료들을 쫙 나열해가지고 뭐하고 있다? 해악성을 높이고 있다가 1등이고 2등이 추상관념을 구체 시각화했다가 2등. 3등이 창래고자, 창래고자, 은해 가슴 창래고자. 무슨 구조? A, A, B, A 구조. 그게 3등이야. 알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작품도 추상관념을 뭐했다? 구체 시각화 했다, 안 했다,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지? 그 정도. 시는 공부하고 들어가면 좀 티는 나는데 소설은 티가 나기가 좀 힘들기는 해.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늦고 일단은 시하고 문학 일반적인 것만 공부를 한 거야. 아셨죠? 천천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띄어쓰기 하고 집에 갑시다. 띄어쓰기 하고 집에 가요. 자, 50번부터고 몇 번까지 있더라? 140번까지 있나? 150번까지 있나? 길죠? 많지? 그치? 어, 앞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고 공부가 되는 거고 뒷부분은 가면 갈수록 외워야 되는 것들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료라고 생각해 주셔요. 알겠죠? 만약에 여러분 띄어쓰기 문제가 진짜 우리한테 나온다면 제가 지난주에 들었던 거랑 이번주에 들었던 띄어쓰기 문제 있죠? 거기에서 거의 안 벗어날 거예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료라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봐주셔요. 자, 가보죠. 우리같이 영화 보러 가자 새벽같이 길을 나섰다. 이거 되게 시험이 많이 나왔던 곡이 되는데 이거는 두 가지죠. 품사 문제도 되는 거고 뭐도 되는 거야? 띄어쓰기 문제랑 같이 가는 거야. 품사 문제가 해결이 되면 띄어쓰기는 바로 되는 거죠. 그치? 뭐뭐처럼 그치? 이렇게 돼버리면 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함께 함께면 뭐가 되는 거야? 부사가 되는 거고 그치? 뭐뭐처럼 정도가 되면 뭐가 된다? 조사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 같이 영화 보러 가자 라고 하면 함께가 되는 거니까 부사겠지. 부사는 그때 뭐 하시는 거야? 띄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부사니까 뭐 해야 돼? 띄어 쓰시는 게 맞아. 그런데 봐 새벽같이 길을 나섰다. 새벽이랑 함께 나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새벽처럼 길을 나선 거잖아.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조사니까 뭐 하셔야 돼? 붙여야 되지. 그치? 이거 말고 뭐도 있을까? 그는 언제나 소같이 일만 한다야. 소랑 함께 일하는 거야. 소처럼 일하는 거야. 소처럼 일하는 거니까 뭐 하셔야 돼? 붙이는 거지. 알겠지? 그 문제야. 그래서 부사냐 부사냐 조사냐 따라서 띄었을 거냐 붙였을 거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끝. 그 다음에 세 판 이거는 단위 명사니까 뭐 하셔야 돼? 띄어야지. 그치? 그래서 세 판 네 판 다섯 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셀 땐 띄는 거야. 그런데 이것도 사람이 죽고 사는 판 해도 마찬가지 이것도 뭐뭐 하는 판에 그치? 사람이 죽고 사는 판에 돈이 대수용? 이런 게 뭐가 돼? 명사 이것도 이것이 띄어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씨름판 그치? 이런 거는 뭐가 된다? 합성어 씨름판은 합성어예요. 그래서 여기는 붙여 쓰는 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은 회의 중 천천히 갑시다. 여러분 이때 중은 일단 의조명사니까 뭐 하시는 게 먼저 맞아? 띄어쓰는 게 맞아? 그래서 회의 중 의조명사니까 띄어쓰는 게 원칙이야. 자 그런데 공사 중도 뭐 하셔야 돼? 띄어야죠. 근데 은연 중 그치? 부재 중 이런 것들은 다 뭐 하셔야 돼? 또 뭐 하셔야 돼? 또 붙이지. 외워야죠. 어쩔 수 없지. 그치? 그래서 은연 중 붙여야 되고 한밤 중 붙여야 되고 부재 중 오밤 중 무심 중 다 붙이는 거야. 따로 외워놔야 돼요. 따로. 이런 것들은 붙여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어? 자 그러면 61번은 뭐야? 부모 자식감 같은 논리야. 이 간자도 사이 간자거든? 사이 간자니까 뭐 하는 게 맞다? 의조명사 아이고 의조명사라서 띄어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감 서울과 부산 간 다 띄는 거지. 그치? 사이니까 다 띄는 거야. 근데 형제 간 자매 간 동기 간 부자 간 고부 간 부부 간 이런 식으로 그치? 이런 건 또 뭐야? 또 붙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또 암기가 돼버리는 거야. 아셨어? 형제 간 자매 간 동기 간 부자 간 고부 간 부부 간 이렇게는 또 뭐 한다? 붙여 쓴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외우셔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치? 그래서 원칙은 의조명사니까 띄어 쓰는 건데 이런 애들은 또 뭐 하는 거구나 붙이는 거구나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64번은 이틀간 이거는 이제 시간을 나타내는 전미사 이틀간 조사를 받고 갔어. 그치? 한 달간 공부를 했어. 이럴 때에는 다 뭐 한다? 붙이는 거야. 전미사 간이니까. 시간 전미사야. 시간 전미사. 알겠죠? 이틀간 사흘간 나흘간 이렇게 시간 붙을 때에는 다 뭐 한다? 붙이는 전미사가 돼요. 좀 헷갈리지? 그치? 근데 붙이는 거야. 시간 전미사 붙이는 거야. 10여 년은 여러분 되게 쉬워 이거.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면 봐봐. 10년이야 일단. 그치? 얘 왜 띈 거야? 수, 관형사니까 뛰었지. 얘 왜 띈 거야? 단위성, 의존, 명사니까 뛰었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시작이야. 10년이 일단 시작이야. 거기다가 여러분 여야. 전미사야 전미사. 여가. 알겠지? 그럼 여러분 변형시켜볼까? 100명이 모였다. 뛰는 게 맞지? 원칙적으로. 그치? 맞잖아. 100명.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야. 100여 명 모인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야. 알겠지? 이게 전미사. 네. 전미사. 그래서 10여 뛰고 네. 어떻게 가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10여 년 만의 귀국이야. 여기서는 이제 똑같지. 10여 년. 이제 그치? 여기서 이제 만을 어떻게 할까? 이 말이거든? 천천히 갈게. 만을 붙일 수도 있고 만을 뭐 할 수도 있어? 뛸 수도 있어. 이거 안 헷갈려. 되게 쉬워. 이 논리거든? 하나는 조사니까 붙인 거고요. 하나는 의조면서 뛴 거란 말이야. 다 복잡해. 5분. 안 지났어. 안 지났으면 붙이는 거야. 지났어. 뛰는 거야. 오케이? 아들, 딸. 일어나. 학교 가야지. 아, 엄마. 5분만 더 잘게 해. 5분만. 지났어, 안 지났어? 안 지났지? 오케이? 철수는 책을 편지 5분만에 책을 덮고 말았어. 오케이? 5분 지났어, 안 지났어? 지났지? 이거. 그럼 얘길 봐봐. 10여 년 만에 귀국이래. 10년 지난 거야, 안 지난 거야? 지났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 10여 년 만 다 뛰는 거지. 오케이? 이렇게 다는 거야. 되셨어? 그래서 많이 시간이 지나면 뭐 하는 거고 뛰는 거고 아니면 뭐 하는 거야? 붙이는 거야. 그랬을 때 이걸 알면 이제 뭐 할 수 있냐면 얼마만이야, 이게? 얼마만 어떻게 할 거냐고. 뛰어야 돼? 붙여야 돼? 뛰어야지. 얼마라고 한 시간이 지난 거잖아. 얼마만이야, 이게? 지났잖아. 그래서 얼마만 더 뭐 하는 거야? 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많은 일단 시간과 관련됐을 때에는 시간이 안 지났으면 뭐 하고 붙이고 지났으면 뭐 하시고 뛰시고 하시면 돼요. 알겠죠? 끝. 그 다음 67번 10년 만의 귀국 또 마찬가지지? 어떻게 된 거야? 10년 만의 귀국 이렇게 되겠죠? 똑같은 거야. 10년 만의 귀국이 되는 거고 여기 나왔다. 얼마 뛰고 만인가 가 되겠죠. 그치? 방금 했잖아. 명사잖아. 맞죠? 그 다음 이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지는 거지. 그치? 칠판 일단 이거지. 그치? 화를 낼 띄고 만하다. 밥을 밥이 먹을 띄고 만하다. 그치? 이 문제는 풀 띄고 만하다. 뭐야 이게? 본용원 보조용원. 그치? 본용원 보조용원이야. 자 근데 봐. 낼 만 도 하다. 이랬어. 그치? 만하다 사이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 조사 도가 들어가 있죠? 이러면 여러분 얘가 강제적으로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되는 거야. 의존 명사. 알겠죠? 그래서 낼 띄고 만도 띄고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어? 그거야. 오케이. 그래서 원래는 낼 띄고 만하다. 본용원 보조용원이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보조용원 만하다에다가 중간에 뭐 들어가면 조사가 들어가면 얘가 뭐가 된다? 강제적으로 뭐가 된다? 의존 명사가 되는 거야. 오케이. 같이 공부하면 되는 거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갈 듯하다도 마찬가지겠지. 그치? 본용원 보조용원이야. 중간에 뭐 들어가면 갈 듯도 하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야? 강제적으로 의존 명사가 되니까 띄어가 있지. 알겠어. 그 논리야. 그래서 시작은 낼 만하다. 본용원 보조용원이 되고 중간에 조사 들어가게 되면 얘가 강제적으로 뭐가 됐다? 의존 명사가 돼서 뭐 하는구나. 띄어쓰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낼 띄고 만도 띄고 하다. 그렇게 되는 거야. 되셨어. 이 정도는 자주 나올 수 있죠. 문제가. 그치? 낼 띄고 만도 띄고 하다가 되는 거고 화를 낼 만하다. 이건 허용해 줄 수 있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치? 낼 만하다. 본용원 보조용원이니까 띄어쓰는 게 원칙이지만 뭐 할 수 있어? 붙일 수 있어. 허용해 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띄어쓰기 문제로 봤을 때 틀린 건 아니야. 원칙은 어겼지만. 그치? 그래서 여기가 낼 만하다. 띄어쓰는 게 원칙인데 붙일 수 있다? 없다? 있다. 틀린 건 아닌 거지. 그치? 여기도 좋아할 만은 한 이야기다 도 마찬가지야. 원래는 뭘까? 이게 좋아할 만하바가 되겠지. 근데 여기 은 붙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의존? 명사하니까 떼어야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좋아할 띄고 만은 띄고 한 띄고 이야기다가 되겠지. 그치? 됐어? 요기야. 좋아할 만은 하다 원래 이거였겠지. 그치? 좋아할 만은 하다 요 하다였는데 종결어민은 지우고 여기다가 관형사항 어미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뒤에 못 꾸며주고 있는 거야. 이야기라고 하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로 만들어준 것 뿐이지. 그치? 그래서 원래는 좋아할 만하다 좋아할 만은 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오케이? 끝. 그 다음에 손꼽힐 띄고 뭐하다? 만하다 가 되겠지. 그치? 손꼽힐 만하다 이렇게 띄면 돼요. 이건 되게 단순했네. 손꼽힐 띄고 만하다 하면 되는 거야. 됐죠? 70이 됐고요. 자, 73 이거는 뭐야? 송아지만 하다 이거는 여러분 얘는 손꼽힐 띄고 만하다잖아. 얘는 지금 뭐야? 송아지 명사잖아. 그치? 체언이야. 체언 뒤에 뭐 붙을 수 있는 거야? 조사 붙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송아지만 띄고 뭐 하다가 되는 거야. 뭔 말이냐면 봐봐. 봐봐. 여러분 입장은 그 얘기지. 쌤 먹을 만하다 할 때 만하다는 띄잖아요. 그런데 수박만 하다 할 때 얘는 왜 붙이는 거예요? 왜 붙이긴? 채연이가 붙이지. 채연이니까. 얘는 채연이 아니잖아. 그쵸? 채연이 아니니까 먹을 만하다가 아니잖아. 그치? 먹을 띄고 만하다가 되는 거고 얘는 채연이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조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박만 하다. 얼굴이 수박만 하다. 그치? 뭐 파도가 집채만 하다.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몇 개 없어 예시도. 사실은 사전 찾아보면 오케이. 그래서 채연 뒤에 붙는 조사 많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송아지만 띄고 하다. 여기도 마찬가지. 집채만 띄고 뭐하다? 하다가 돼야겠지. 그치? 그래서 집채만 띄고 한 파도가 밀려온다가 되는 거야. 똑같은 패턴이야. 되셨어?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75번 중요한 거 나왔다. 갔던 차. 차도 여러분 이게 의존명사. 그래서 띄어야 돼. 갔던 차에 회사 온 지 얼마나 됐냐? 저요? 입사 한 5년 차입니다. 다 띄는 거야. 원칙은 다 띄는 거야. 원칙은. 근데 여러분 5년 차라고 할 때 5 차 다 띄는 거야. 띄는 거야. 그런데 차가 붙을 때가 있어. 그건 뒤에 나올 건데 그거는 이제 뭐 할 때 붙이는 거야? 목적 얘기를 할 때. 봐봐. 천천히 갈게. 갔던 차 띄는 거죠? 의존명사. 갔던 차 띄는 거야. 3년 차 뭐 하는데? 띈다고 했지. 그치? 3년 차 띄는 거야. 제1차. 여기도 뭐 해야 돼? 원래가 띄어야 되는 거야. 물론 쟤는 또 붙여야 되는 거고. 제1차. 이게 맞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봐. 얘가 숫자나 순서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붙여 쓸 수 있는 거지. 원칙은 뭐 하는 게 맞다는 얘기야? 띄는 게 맞다는 얘기야. 차는 띄어야 된다니까. 알겠죠? 그리고 쟤는 접두사라서 띄는 경우 없어요. 무조건 뭐 하셔야 돼? 붙이셔야 돼. 무조건. 알겠죠? 그러니까 다른 과목 교수님들이 프린트 주실 때 만약에 제1장 이렇게 되면 이게 살짝 해놔야 돼. 알겠죠? 티되진 말고. 모르실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거야. 됐지? 그거 붙이셔야 되고. 가끔 교무실에 있을 때 다른 교수님들이 책 쓰시다가 맞춤법 물어보면 다 당황스럽기는 해. 당황스럽기는 해. 그럼 다 몰아주는지 알아? 아, 이거 복잡해. 이래요. 죄송합니다. 복잡해서.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다 띄는 거야. 알겠지? 쟤는 접두사 붙이는 거고. 근데 여기 봐. 인사차 잠시 들렀습니다. 잘했다. 그치? 인사차. 목적이잖아. 뭐 하시는 거라고. 목적은 붙이는 거야. 인사차. 들렀습니다. 문안차. 왔습니다. 알겠지? 목적은 뭐 한다? 붙이는 거야. 인사차. 알겠죠? 그래서 목적만 붙이는 거고. 차는 다 뭐 하는 거라고? 띄는 거야. 2차 가자. 3차 가자. 4차 가자. 다 뭐 하는 거야? 다 띄워야 돼. 근데 숫자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붙여 쓸 수 있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 됐죠? 끝. 자, 50분이네 벌써. 그렇죠? 50분이다. 10분 쉬게요, 여러분. 10분 쉬었다가 와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고생하셨어요.